그럼 평양까지는 택시비 얼마 나오나요? 그럼 평양까지는... 그럼 평양까지는... 난 몰라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어디 맛집 있어요? 네? 맛집 맛집 유민 임시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아 명동 동대문 어디... 어디... 맛있어 임시 명동 말고 왕장 시장 네 아 어디 맛있어 임시 있어요? 네 맛있어 임시 아 네 동대문 아 관장 아 어디 맛있어 기사님 이대로 부산까지 가주세요 아니 기사님 이대로 부산까지 가주세요 아니 기사님 이대로 부산까지 가주세요 좋죠 이거 빵이야 이거 빵이야 이거 아니에요 부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부산이 여기세요? 네 우리나라 제일 밑에에요 아 명동가요? 네 명동 명동 네 명동 명동 가세요 아 남대문 아 이거 명동가요? 아니요 남대문 가세요 남대문 가세요 감사합니다 애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가세요가 아니라 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왜 아 아 맞아요 가주세요 그래야지요 예의가 있는거에요 네 남대문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시 드라이버 아 맞아요 네 오케이 let's ask 오케이 let's ask 오빠 안녕하세요 이거 안산 어디에요 안산 안산 네 아 등산로가 어디에요? 등산로가 어디에요? 탄산로가 어디에요? 탄산로가 어디에요? 이건 몰라요 하 안녕하세요 안산 안산 네 안산 안산 네 안산 주소 불러 보세요 주소 주소? 스테이션 스테이션 안산 안산 아 연세대 뒷산이름이 안산이에요 유리 홍콩 사람이라 길 잃어서 탔어요 뒤로 산으로 올라가라고? 일단 산으로 올라가볼게 네 감사합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주세요 거기 입구가 안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오케이 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We are going to the museum right now The entrance to the mountain is nearby Ask somebody how to get there I just secretly hoped you went to Ansan City instead of mountain one If I go to Ansan City We are at the right place, guys We are good now. 네, 이제 괜찮나요? 아저씨,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 어떤 거예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박물식으로요? 그 저기, 그게 안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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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 안산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안산이라는 다른 도시가 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5만 원, 네 아, 5만 원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네 그럼 평양까지는 택시비 얼마 나오나요? 그럼 평양까지는 몰라요 몰라요 평양까지는 뭐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아, 그냥 봤지? 100만 원 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outs 룩카드 기사님, 기사님, 말도 안통하는 친구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오오, 네, 네 네, 저는 홍콩, 홍콩사라 음, 와우 이 flavor is so good what the, I didn't expect this 이 순서에 빠져들이고, 그리고, 그리고,ствуется 한글자막 by 한효정